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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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수 있다!! 그렇지! 할 수 있다!!! 갈 수 있다!!! 잘 depend사!! 오, 잘 at it!! 응, 좋겠다! 갈 수 있어!!! 하... 가겠다!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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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찌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 불러주세요. 이 형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광수께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광수? 저희만 확인하겠습니다. 자, 출발하시죠. 경준님, 가시죠. 화이팅해, 다시. 마지막 레스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앞에서 아무리 이겨봐야 소용없어요. 맞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